박수 보내주세요 어느 날 본보이기 좋은 조롱한 곳을 찾다가 발견한 북쪽 북북 끝 아무도 세워지 않는 등도 없어 어서오세요 문을 여는 그곳은 한경북머리였습니다 한경북머리였습니다 오랑구 호스트밍 잡았어 한일 어 어떻게 내 이름을... 그런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건 깨달아 오늘부터 넌 호스트밍 깨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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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 왜요 엄마... 깨달아 내 이름을... 내 이름을... 내 이름을... 내 이름을... 내 이름을... 내 이름을... 하룡이! 어떻게 이혈수가 있어? 왜 소란이야? 하룡이가! 우리 몰래 다른 브라운같이 영화를 찍었대 뭐? 하룡이가... 영화? 몰래? 아... 이혈이는 널... 그런 딸로 키운 기억이 없어 애초에 당신하고 잘하는 기억이 없거든요? 여보... 하룡이가 아무 말도 안 들어 여보? 누구? 응... 어쨌든... 그 영화 아주 대단한데 증거로 영어 토스트같이 왔어 즐거워! 한이선배 응... 제목 미꿀짱의 보험 제작 SOS단 3호 하룡이 도착 스 즈 미 양 스즈미 하루 아빠는 처음부터 믿고 있었단다 근데... 근데... 우리도 영화 찍으면 재밌을 것 같지 않아? 하룡이가... 영화를? 재밌겠는데? 왜 이야기가 그렇게 해줘요? 형아 선배! 이 사람들에게 알아듣게 말 좀 해줘요! 멜트가 없어 에이? 좋아! 그럼 우리도 영화를 찍자고! 뭐가 좋은가? 흠... 요즘 인기있는 작품이라면 뭐니뭐니에서 이그님은 아니겠어? 응... 괜찮긴 한데 알렌의 이모 센스는 어떻게 표현하지? 뭔가 손에 띄우겨도 되지 않을까? 응... 그렇지... 에르제는 뭐라도 띄워야 되니까 어? 내 포장한 선배? 언제서? 하마디군가는 점은 더 짐목을 가지고 싶다 반지라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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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저추가 될거야 죽을거야 사관의 전화는 어때? 하루이간 전화하면 비어 줄거야 비... 비어 줄거야 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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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주인공이면 관객도 별로 안 될거에요 그쵸? 효연 선배 성... 선배? 소우야 소우 하르리간 전화포스 한번 보고 싶은거야 음흐흐흐흐흐흐흐흐흫 티카룰 아냐! 너희들은 아직 샤나의 귀여움을 다 표현하지 못했어! 바로 이거! 어? 메론빵? 잘 먹을게요! 자! 이게 진정한 샤나다! 벨! 메리야 가장 귀여워! 저요? 벨 크는게 필요없어! 어? 뭔데요? 샤나하면 제가 여자에게 별풍도 했던데 괜찮겠어요? 아! 그... 내 빵! 아! 모르겠다! 아! 교회! 헬! 미! 야스 버스! 멘트만 했을 것 같은데 대신 조건이 있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의 절대 목적으로 야스 버스! 그런 목적은 작품 아이 실드! 역시 고객들을 두근거리게 당겨 소년들이 땀 흘리면 걸린다는 고체가 제명이다 저... 저... 근데... 왜 하필 미식투가? 교회 선배는 오란주 단계시부장이랑 사이가 안 좋거든 오란주는 오란국당 미식투 팀 이름이에요! 그리고 두번째, 너희들 캐릭터 너무 안심해! 소녀는 이 소녀의 정신적 상처의 약점으로 캐릭터 설정은 새로 하나 우선 안희선배는 그저 귀엽기만 해서 초딩과 마찬가지로 알았어요! 디어럴 의미지만 사실은 악마! 티라! 우리선배는 어릴때 거기서 치죠! 한국인은 월말 생일이 빠르지 않은 국벌 선수 하루일은 무등생이지만 왕따! 그리고 기막힌 외만만으로 독가되지면 다시는 컴플렉스를 안고 있는 학교의 아이 고독한 왕자입니다! 장교선배! 두짜두짜라니 너무 심하잖아! 우선 전화가 그런걸 받아들일 리가 교회 고독한 포즈는 일하면 또 비티 배기 오므몰 타임 아 아닙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레디 액션! 야!!! 야!!! 네! 허! 허! 스피어 태클! 가오르! 들꺼지! 어서 양호시로 이카로 넌 안돼 어서 시험으로 돌아가 어서 시험으로 이카로 진정해 내 고통을 느껴봐 알겠어? 지금 니가 아니야 안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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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카로 그러나 3년도에 닥치지 않을게 니가 당시는 시험에서는 항상 호주할게 그 대신 너도 닥치오라고 하는 거 없더라? 너희가 또 크게 늘 수 있어서 하지만 선배는 학교의 아이돌이고 아이고 그런 홀 본인 친구로 농담당할 말 차라리 본적인 편이다 더는 고망칠 수 없어 하나님 그만 아이 내일은 찬경과 몰이 또 당하고 싶어? 그렇단 말이야 뭐 퇴근 흑 띵 퇴근 죽을걸 아 위를 펼쳐라 날 울 수도 모르는 녀석이 제일 싫어 어? 와아! 하루이! 미안해! 떨리! 멈추지 않아. 천에 가벼운 일같은 무서운 아이! 자, 모두 수고했어. 그럼, 홍천여 씨는 밥 먹고 하기로 하자. 하루이! 가볍게 3분 카레로 조리해 가볼래요? 응? 3분 카레라면 3분만 배우면 된다는 서민은 그건가? 에? 가난 메일은 시간이 없어서 재료도 돕지 못한다더니 아니, 복머리였구나. 다시 싸우면 되잖아요. 아니야, 없겠어! 우리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냐! 위장도로 공감! 시비티장 돌파! 위장 돌파! 아셨어! 너의 카레를! 위장도로 카레이다! 그, 그 뭐야! 정말 위장이 뚫렸나? 어? 어떻게 된거지? 설마 이 카레의 도기? 그, 그렇다면 이 요리는 홍의제 도기? 그럴 수도 있겠지? 아니면 저절된 미숨? 으하아! 저거 탈자다! 도와하니 어려움을 처한 것 같은데 제가 도와드릴 거야 흥! 내 코자와 선배 주제에 어떻게 듣겠다는 거야? 흥흥! 내 코자만 사실 제 본명이 아닙니다 그래요, 제 정책은?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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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선정 김전일! 오늘의 비아래인가요? 흥! 이건 뭐 여신이 아니고!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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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선배가 진짜 김전일이라고 치고 흥! 우리 중에 범인이 있다고 한다면 에? 나는 무슨 생각? 우리가 죽었다! 잠깐! 그러고 보니 김전일 말고 사연하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지 않아요? 그래 맞아 그건 바로 김전일의 애인?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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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전일 선배의 애인이 돼야 한다는 꿈인데 흥! 그렇다면 김전일 선배가 누구에게 가슴이 설레게 되는지 배려 쓴구나! 왜 이 얘기가 이렇게 되도 못해 빨간색이랑 첫반대로 빨간색이랑 우리입니다 저기 저기 우리랑 같이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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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난 무슨 글로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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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예요! 와아 다음은 리차르네 갔다올게 카운 희! 가자 희! 그만해 내가 뽑히면 우리 둘 다 살 수 있어 겁쟁이 카운는 무슨게 저렇게 해주라고 너무해 난 희! 이 건가 됐어 봐도 내가 불이 걱정했어 너 너 아니야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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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그럼 마지막에 나와 하긴 상황극의 진술을 보여주진 신랑 신부 입장 신랑에게 흥! 신랑에게 복귀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역경 속에서 목숨이 다 하는 그 순간까지 침 하루 이래는 사랑하겠으니까 네, 저도 그렇습니다. 당신이 대답으로요? 어쩌라고요? 다른 녀석의 신부랄니? 그레스는 귀여울지 모르지만 아빠는 반대다! 일단 살고말려는 거 아니에요! 여보, 우리 딸이 반항기인가봐요. 정말 시끄러워. 귀신이다! 돈 때문이야! 이승의 남면은 돈 때문이야! 청구레다, 청구레! 바늘 바람이 바늘 한미 고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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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사람이 자랑하고 시끄러워! 난 죽었다. 배가 아파서 잠시 누웠을 겁니다. 그래. 눈부 길메장이 뚫렸나고? 아니요, 방향 강림했다! 그 귀신은 나중에 천천히 문도록 하자. 누가 저 3분 카레를 조사해봐. 뭔가 이상해? 알았어! 그럼 이 돋보기로! 헉! 이, 이건! 뭐야, 신고! 하느이! 카레서울 때 유통기사 확인했어! 당연하죠! 이것 봐요! 5월 31일까지! 2005년! sauces! 하느이! 죄송해요 선배! 괜찮아. 전혀 마음속을 못 없어! 아! 그 대신 A사는 병원비 정도는 부담해줘야겠는데? 저 얼마나? 얼마 안 돼! 겨우, 3억 정도? 에? 난 소중하니까! 어떡하지 탐학기! 달인, 이런 속담아라 로마의 손은 로마 보판에 따른 운이 없으면 곰으로 때워 방세구만 넣어 오스트구의 기도 안해 에이!!! 너, 너 왜요!! 엄마~~ 에이~~ 이..... 기다려봐 키스 키스 버틸 얘들아 손님들한테 인사해야지 어서오세요 대단히 세계를 참아주세요 다음에 서울을 만들거지? 어 남순입니다 즐거웁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